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은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은 제목이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다 자기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인질 석방이 처음 4일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하마스란 테러 집단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타냐후 여러분들 총리가 전쟁에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질을 저는 사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자 지역에 평화를 여러분들 가져다주는 것이고 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보고 여러분들 휴전해라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온라인 일면이 협상가들이 장기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전쟁을 테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입장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는 거잖아요. 공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중간한 상태로 만일에 휴전이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땅에다가 불현떡 미사일이나 여러분들 야포를 그냥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두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의 존립을 여러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년도라든지 서해 5도에 대해서 전쟁을 감행해 가지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런 장사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휴전하자 이렇게 하면 미국이나 여러분들 다 국제사회가 그냥 휴전해라 그냥 땅 주고 똑같은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토 일부 좀 떼어주고 그냥 휴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는 또 다른 영토를 달라고 또 도발하겠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각으로 멈춘 총성. 국제사회는 장기 휴전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하마스를 괴매를 못 시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쓰게 되면 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늘 경향일보가 외신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영구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하마스가 전쟁한 명분이 없는 거죠. 결국 하마스가 이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국제사회는 합의 이행과 휴전 연장을 반기면서 또 이제는 영구 휴전과 평화적 정착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도 되니까 주제도 있고 여러분들 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야의 로비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유대인도 있고 하니까 버텨내는 건데 우리가 같은 상황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여러분들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서해 오도를 그냥 점령하고 휴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강 이북의 여러분들 그냥 장사포로가 때려가지고 초토화를 한 시간 정도만에 다 시켜버리고 휴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자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하마스를 그냥 완전히 괴매를 못 시키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여러분들 보면 모두 다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